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자원봉직서약서를 받습니다. 2020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마곡 이교구 윤병수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조성희 권사님께서 지난 4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집사회 명랑운동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제2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후에는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수능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 가족들을 위한 기도실이 제2성전에서 운영되오니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로 전도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제37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9년도 결산 모임인 샬로매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3성전과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하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시작, 중고등부 SFC데이,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